SK 하이닉스가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추진 중인 LNG 발전소에 대한 우려가 청주시 의회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때가 되면 전체적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면서도 SK 하이닉스 입장을 전달하는 대변인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SK 하이닉스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LNG 발전소인 스마트에너지센터. 청주시 의회에서 청주 도심에 꼭 지어야겠냐는 질문이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던져졌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SK 하이닉스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계획으로 청주시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오창 신중부 발전소 가동으로 도내 대용량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전력 공급이 문제냐는 질문에도 SK 하이닉스의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하이닉스를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은 24시간 가동할 수밖에 없다. 일정한 전압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을 내뿜는 LNG 발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함께 판단하겠다면서도 언제 어떻게는 빠졌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의견도 미시할 수가 없으며 또 청주시내 환경관련 단체, 시민단체. 그래서 이거는 어느 단계 가면 전체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반드시. LNG 발전소 건립은 속도를 내 진행 중인데 시장은 느긋하게 기업말만 전하고 있고 정작 청주시민에게 공개적으로 답하고 설득해야 할 SK 하이닉스는 침묵하고 있는 상황. 시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선 주민들은 다음 달 연합집회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